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마약수사에서는 대량의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하는 윗선, 이른바 상선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. 검찰이 올해 초부터 한 마약사범에게 누가 마약을 공급했는지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마약 상선들이 줄줄이 검거됐습니다. 상선들아 주거지에서는 1만 5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. 조형준 기자입니다. 봉투마다 하얀 가루가 가득 담겨 소분돼 있습니다. 집안에선 마약 투약에 사용되는 작은 주사기도 발견됐습니다. 검찰이 지난달 50대 마약사범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필로폰 90g과 대마 12g, 주사기 등을 찾아냈습니다. 올해 1월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이 남성에게 필로폰을 팔아넘긴 상선임을 확인하고 검거한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A 씨의 통화 내역과 메모 등을 분석하자 A 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또 다른 50대 상선 B 씨가 확인됐습니다. A 씨가 B 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판매 대금을 B 씨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. 이들은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며 전국에 마약을 공급해 왔는데 모두 동종전과로 8번의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류를 다루다 검거됐습니다. 검찰과 경찰은 이번 합동수사로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460g을 압수했는데 이는 1만 5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. 경찰 관계자는 대량의 필로폰 등을 가지고 있었던 B 씨가 해외의 또 다른 상선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특히 지난달 대전에서 고속버스 탁송 화물을 통해 천여 명분의 필로폰을 유통한 7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검찰은 이 사건이 이번에 검거된 마약 상선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검찰과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국에 최소 10여 명은 더 있을 걸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TJB 조형준입니다.